안녕하세요. 영어 아카데미 수성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임시시험기간에 특별과제로 내어준 초등학교 4학년 특별과제 문제의 오전문제와 서술형문제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특별과제 13번 문제인데, 도형의 이동에 관한 문제죠. 자, 보기의 도형을 위로 두번 뒤집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270도만큼 세번 돌린 도형을 그려보시오 라는 문제죠. 그쵸?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도형을 위쪽으로 두번 뒤집으면은 뒤집기는 두번, 네번, 짝수번함은 도형의 모양에 변화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첫번째, 뒤집고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시계 반대방향으로 270도만큼 세번 돌려요. 자, 270도만큼 세번 돌리면, 한번 돌릴때, 270도만큼 한번 돌릴때는 시계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거랑 같아요. 자, 그 다음, 두번 돌릴때는 180도, 세번 돌리면, 아, 얘 세번 돌린 도형은 시계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렸다면은, 이거를 270도만큼 세번 돌리는 것보다, 얘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도형과 그림의 모양이 같아요. 자,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만큼 돌아가면은, 위에 있는 도형은 왼쪽으로, 왼쪽은 아래, 아래는 오른쪽, 오른쪽은 위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 두 점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두 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위에 있던, 위에 한번 들어가 있는 도형,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두 점은, 왼쪽에 있는 두 점은, 여기와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됐죠? 자, 오른쪽에서 한 칸 들어가 있는 곳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있죠? 자, 마지막,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점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자, 표시를 한 다음에, 전부 선으로 이어주면, 자, 도형의 모양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만큼 돌아가서, 정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규칙찾기의 5점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는,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에, 9를 곱해놓은 답이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곳은, 1, 2, 3, 4, 5, 6, 7, 8, 9, 똑같은 숫자에, 36을 곱한 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규칙을 찾아보면, 1, 1, 1, 1, 1이 쭉 있고, 그 다음, 마지막, 0,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 9를 곱했을 때, 1, 1, 1, 1이 되어있으면, 9구단에서, 9의 배수, 9, 28, 9, 3, 27, 9, 4, 36, 2배, 3배, 4배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6이라는 숫자는, 9의 몇 배의 수예요? 4배의 숫자죠. 그러면, 이 숫자의, 4배를 한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8개의 4를 써주고, 5, 6, 7, 8, 그리고, 0 하나와, 4 하나를 쓰면, 답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다음 문제, 21번, 이것도 규칙 찾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만한 수의 합을 구하시옵니다. 그럼, 네모 안에 수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의 합을 구해줘야 돼요. 201부터 201, 202, 203을 더한 수는, 여기, 203에서 201한테 하나를 빌려주면, 202, 202, 202와 같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 이렇게, 가운데 수의 3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 203, 204, 자, 이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수의 3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4, 205, 206은, 205, 가운데 수의 몇백, 3백,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모든 수의 합을 구하시오. 609 더하기 3은, 612가 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음, 이제 서수령으로 간대요. 자, 서수령 1번 문제. 자, 서준이는 100만원짜리 수표 17장과, 5만원짜리 지폐 27장이 있습니다. 서준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총 얼마일까?라는 문제죠. 그럼, 첫번째, 100만원 수표 17장은, 첫번째, 100만원 수표 17장은, 17 곱하기 100, 그래서, 17, 00, 만, 원이 되는 거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 5만원짜리 수표 27장은, 두번째, 27 곱하기 5, 자, 그냥 온 거 아니라 만원이지, 그래서, 5, 7, 30, 5, 20, 100, 35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서준이가 가지고 있는 총 금액은, 1700 더하기 135, 그래서, 1835만원.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 돈을 모두 10만원짜리 수표로 바꾼다면, 10만원짜리 수표는 모두 몇 장이 필요합니까?라는 문제죠. 자, 10만원짜리는, 지금 여기가 만 단이지, 만, 5만원, 여기가 10만 단이에요. 자, 10만 단이니까, 여기서 끌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총 얼마가 돼요? 183장이 필요하죠. 되셨죠? 자, 아래는 단답형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서수령 2번 문제인데, 자, 한 자루에 560원 하는 연필이 있습니다. 한송 문구점에서는, 이 연필, 7자루를 살 때마다, 300원씩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자, 연필 91자루를 산다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연필의 금액이, 한 자루에 560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총 금액은, 자, 총 금액은, 91자루에서 560원을 곱하죠. 그래서, 91 곱하기 560원 할 거예요. 됐지? 자, 91 곱하기, 560원 하면, 45에서, 4996, 자, 560원이었죠? 자, 그러면, 20, 100, 1000만, 4만 9,960원이 필요합니다. 총 금액이, 4만 9,960원. 자, 총 금액 4만 9,960원이 필요하고, 됐죠? 자, 근데, 7자루를 살 때마다, 300원씩 할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91자루를 사게 되면, 얼마큼은 할인할 수 있냐면, 91 나누기 7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총, 91 나누기 7을 하면, 13, 아, 13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 자, 13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할인 금액을 보면 되거든요. 할인, 할인 금액은, 300원씩, 300원씩 총 몇 번 할인 받는다고, 13번 할인 받는다고 했죠? 13번, 그래서 얼마? 3900원 할인을 받습니다. 됐지? 자, 내가 내야 되는 돈을 그럼, 총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내야 되는 금액, 내야 하는 금액은, 49,960원에서, 3900원을 빼주시면, 46,060원이 답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서수력 3번 문제네요. 시우내 학교 학생회에 오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를, 반별로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온 바는, 몇 바인지 쓰시오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1반부터 4바까지, 부모님이 몇 명이나 오셨는지, 보고 싶으면, 막대 그래프가 가장 높게 올라온 반이, 가장 많이 오신 반이겠네요. 조건은 두,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를 합한 값이, 가장 큰 반을 찾으면 됩니다. 자, 뭘까요? 자, 비교를 했을 때, 1반은, 지금, 아버지가 8명, 어머니가 10명, 자, 그리고 하나의 선생님이 팁을 줄게요. 자,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1반은,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막대기를, 여기다 갖다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10, 10으로 계산할 수 있지. 합을 구할 때는, 어, 두 개를 더하는, 빠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좋습니다. 자, 1반은 20명이 왔습니다. 자, 2반은, 2반은 똑같이 10명 해서, 2반도 20명, 자, 3반은, 3반은, 어, 위에 하나 주면은, 12, 12, 아, 총 24명, 자, 마지막 4반은, 4반은 부모님이, 여기 10과 13을 더한 23명입니다. 자, 그럼, 부모님이 가장 많이 온 바는, 정답, 3반이 가장 많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을게요. 하길 오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의 차가 가장 큰 바는, 몇 반인지 쓰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의 차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수의 차가 가장 큰 반이면, 큰 수에서, 차라는 말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는 얘기에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됩니다. 아, 그러면, 1반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1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몇 칸 차이가 나? 아, 4명이구나. 차는 4명, 자, 2반, 자, 2반은, 어, 차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0명, 자, 3번, 자, 3반은, 수의 차가 2명, 그리고 4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의 차가 몇 명? 3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명, 0명, 2명, 3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반은 몇 반인지 쓰고, 문제 잘 읽어야죠. 됐죠? 가장 큰 반은, 자, 1반이 가장 큰 반이고요. 그 다음에, 수의 차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수의 차는 얼마? 4라고 쓰면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하는 기간에, 특별 과제로 내주었던, 4학년 1학기, 전달원 평가 중에, 선생님이, 5접자리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시청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나, 서술형 문제들은, 자기 스스로, 코리아는 습관을, 가져오세요. 다음에 만낫겠습니다.